원래는 아마 발레리 사리체프, 발레리 사리체프에서 우리가 모두 이분을 신혜손이라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신혜손이 되신 분. 오늘의 주인공 신혜손 코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키가 너무 크셔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화면에 있는 모습 그대로세요. 맞아요. 덴치가 진짜 커요. 지금 어떻게 크시네요. 그래요? 기. 시내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오셨는데 한국 생활이 벌써 27년 차시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 고향 어디 있는지도 궁금해요. 옛날 소련. 이게 다지키스탄. 다지키스탄. 저는 소련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 봐요. 당시에 일화천마에 오셨는데 사리체프 골키퍼가 오기 전에 일화천마는 최다 실점을 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갑자기 최소 실점을 하는 팀으로 돌연 탈바꿈이 됐고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어요. 보통 이웃집 찰스에 오시는 외국인들은 여기 조금 못 타거나 힘들어하시는 사람이 많은데. 27년 동안 한국에서 계시고 그런 거 보니까 고민표로 없어 보이시는데요. 처음 1년 조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국 멘탈, 한국 스타일하고 한국 축구 스타일. 유럽 다 들려요. 아,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지금 없어요. 엔만 있어. 과연 우리 신코치님의 일상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튜브 찰스예요. 지금 코치 뛰고 계시는 모습인 거죠? 저거 지금 실제 경기 직전인 거죠? 양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FC 안양, 화면 오른쪽에 대전시티즌입니다. 코치입니다. 고정수는 진짜 오랜만에 얼굴 보네요. 고정수. 고정수인데. 고정수인데, 고정수. 정말 옛날에 정말 유명하셨던 분들인데. 야, 벌려! 스루패스.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수리, 수리. 아니야, 아니야! 한국어 나오시네요, 역시. 아니야, 아니야. 가위 보! 가위 보! 아, 진짜. 아, 정말. 아이고.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치면 골깍골깍 골 먹은 거예요? 아, 정말. 아이고. 우승혁이로. 우승혁이로.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그냥 제가 보다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sten현아. 겁났을 것 같아요. 아, 왜 하필 우리 촬영 갔나서 저렇게 지은 경우도 될 것 같아요. 네, 지은 경우도 될 것 같고 없는 지금 이길 때 같이. 아이고, 왜 이렇게 쭉 쳐져 계시네. 아이고, 왜 이렇게 쭉 쳐져 계시네. 그래서 모든 시즌을 승리해야 합니다. 앞에서 승리하면 승리해야 합니다. 한국인 아저씨의 일상을 볼까요? 아침부터 뭐를 보고 있어요? 아아. 참 봤어, 골키퍼. 어떻게 해. 지금 골키퍼 때 어디 잘해, 어디 약해, 어디 문제 다 보고. 골키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뭐예요? 위치. 위치? 고지자? 기술. 기술, 위치. 고치님은 이제 선수 시절에 실수한 적 있으세요? 아, 똑같아. 실수할 때 느낌 어때요? 게임 우선하고 실수해서 괜찮아. 실수, 게임 쳐서 진짜 멋있다. 이거 문제. 자책감이 들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졌어. 아들 사진하고 와이프. 아들 와이프하고. 아들님 어디 계세요? 아들이야? 지금 미국에. 지금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와이프하고 독일 사람. 독일 사람? 그래. 우리.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 미국, 미국 사람, 독일 사람. 그런 말 하네요. 그쪽이 어떻게 돼요? 지금 러시아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로제아 사람? 러시아 사람. 따님은 로제아 사람? 러시아 사람. 여권은 러시아. 여권은 로제아? 캐나다 여권 없이. 프리우토즈 사시네. 호주님은 한국 사람? 예. 진짜 한국 사람. 하하하하.